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원전에 대한 발언을 바꿔서 아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한울과 신고리를 빠른 시간 내에 정상 가동하라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60년이 원전의 주력 전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동안 원전은 안전하지도 그리고 경제적이지도 않다. 그러니까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지난 2017년 본인이 취임하고 난 지 얼마 있지 않다가 고리 1호기에 연구정지 선포시켜서 그렇게 말을 해놔 놓고 지금 갑자기 정권 말이 되니까 그리고 선거를 지금 한 2주 정도 앞당겨 놔두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걸 놓고 지금 원전 관련된 이런 정책 변환을 함으로 해서 원전 종사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또한 퇴임 후에 지금 그동안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돼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의 정책을 놓고 또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목적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임기 내내 원전을 갖고 그렇게 수사도 하고 많은 산업이 말하자면 부도가 나거나 산업 자체가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임기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월선 원전과 신한울과 신고리를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앞으로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임기 내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이 임기 말, 그것도 대통령 선거 직전에야 이 말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라는 것을 주재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환경부 등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원전의 밀집도가 세계 최고라서 에너지 믹스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원전이 지속되는 앞으로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원전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특히 신앙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해서는 포항과 경주의 지진, 또 국내 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서 건설이 지연됐다. 그동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만 들어봐도 정말 기가 찰로롯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신앙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를 가동과 건설을 멈췄던 것은 건설이 지연되는 것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 강화됐다. 또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포항과 경주의 지진, 국내 자립기술 적용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과 경주의 지진 때문에 원전 건설을 못하도록 지연시켰다면 지금은 그러면 경주와 울산의 포항의 지진은 다 해소된 건가? 이런 식으로 경강부예를 해서 자기 책임을 슬쩍 뒤덮고 이렇게 마치 주변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뭔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해도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게 아니라 탈원전하겠다는 이념을 내셔서 그래서 원전 단체들과 결탁해서 정권을 잡자마자 2017년 5월에 정권을 잡았으면 7월에 이게 원전, 영구 폐기한다. 하는 선언식을 했던 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6월이었습니다. 2017년 6월에.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소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문재인입니다. 그러면서 월선 1호기 외벽에 나사 같은 게 무엇이 튀어나와 있다 하는 것을 비서관이 둘러보고 난 뒤에 보고를 하니까 보고서를 보고 그렇게 아직도 문을 닫지 않았나. 언제 문을 닫나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백원규 산자부 장관의 보고가 되면서 원전 가동을 빨리 지시를 해냈고 그래서 산자부 과장이 이건 원안위의 심사 결과가 나온 뒤에 멈춰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를 했다가 너 죽을래? 내가 지금 그걸 청와대에 보고하는 말이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알려졌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원전이 빨리 건설을 해라. 서둘러라. 이렇게 말하는 문재인. 정말 내로남발의 극치고 말 바꾸기의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그동안 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관련 산업에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조단위의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원전 관련 학과에는 학생들이 가지 않아서 기반도 흔들흔들하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수출은 물론이군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꿨다. 이게 이제 자파 정권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분리하면 요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기도 하고 태도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들의 진정성은 어디인가? 얼굴이 두꺼워도 너무나 두껍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현재 원전의 발전소는 24기가 현역이고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기가 건설 예정 상태입니다. 야당과 원전의 업계 등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신한울과 신고리 발전소 건설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입니다. 문재인은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에 관해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 해체 기술,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고 있는 SMR, 중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SMR 연구, 그리고 핵융합 연구 등의 속도를 내라고 당부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180도로 바꿀 정도로 이렇게 극변하게 정책을 바꾸고 뒤집는 것은 바로 선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탈원전 정책의 불법성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본인이 퇴임 후에 받을 수사나 처벌에 대한 걸 두려워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날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렸는데 하지만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대선을 앞두고 임기 말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이다. 하는 비판이 고조됐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얼마나 말 바꾸기를 잘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일종의 정책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잘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그 탓을 상대방에게 돌려버리는 이런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얼마나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적응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다고 그동안 손해받던 그동안 원전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 이거 다 보존 또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지나간 것에 대한 워낙 타격이 컸기 때문에 나중에 철저하게 수사 조사를 해서 여기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 그리고 업계에 미쳤던 역량 전반적으로 수사를 해서 잘못한 사람에게라는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다고 이게 선거 정책이 될 수 있느냐 원전업계 사람들도 아마 머리가 갸우뚱하지 싶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